김지한의 잡스 강절함 그리고 웃음 여자 배구 대표팀이 해냈습니다 바늘구멍 같은 도쿄올림픽 예선을 뚫은 우리 배구 대표팀 올림픽 메달 도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김지한의 잡스가 짚어드립니다 잡다운 스포츠 이야기 김지한의 잡스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자 배구 대표팀이 결국 도쿄올림픽 출전권 따고 돌아왔네요 도쿄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에 걸린 출전권이 한 장이었잖아요 제가 3주 전에도 관련 내용을 다뤘을 때도 이게 절대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어려운 걸 해냈고요 마지막에 김연경 선수가 득점하고 도쿄올림픽 출전권 확보를 확정해 지었을 때 그 장면은 꼭 제가 애국가에 넣고 싶을 정도로 정말 명장면이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느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수들이 태국을 상대로 블록킹도 하고 서브웨이스도 하고 펑펑 때리고 공격이 성공할 때마다 계속 그 순간마다 짜릿짜릿한 전율을 많이 느꼈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 경기 풀세트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을 아주 보기 좋게 깨면서 태국을 3대0으로 완파를 하고 도쿄올림픽 본선 티켓을 기분 좋게 따냈습니다 완승을 거두긴 했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끝나고 눈물 흘리는 걸 보면서 부담감이 얼마나 컸는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현장 화면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수들이 경기를 끝나고 나서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폭풍 눈물을 흘렸어요 브이리그를 하다가 사실 또 이 대표팀이 꾸려졌잖아요 또 그만큼 그랬기 때문에 또 선수들이 크고 작은 부상들을 달고서 이번 예선에 나왔고요 그만큼 또 거기에다가 또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야 한다 특히나 한 장밖에 안 걸려 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또 상대는 홈 어드벤티즈가 있는 그런 팀이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악조건 악재들을 전부 이겨냈기 때문에 이번 성과가 더욱더 대단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 성과를 조별리그부터 되짚어 보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결승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상황이 순탄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인도네시아, 이란, 카자흐스탄을 상대로 해서 모두 3대0으로 이겼고요 또 4강에서 우리가 대만을 3대1로 이기면서 예상대로는 일단 결승까지는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에이스 김연경 선수가 중간에 빠졌어요 카자흐스탄 전 도중에 김연경 선수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면서 경기장 바깥으로 나갔고요 결국 이 복근 부상 때문에 준결승전이었던 대만전을 뛰지 못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아는 상황에서 결승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연경 선수의 부상이 꽤 컸더라고요 네, 이 부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태국전이 끝나고 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밝혀졌죠 사실 이게 태국전 직전까지는 어느 정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일종의 연막 작전이 아닐까 뭐 이렇게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김연경 선수의 부상이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복부 근육이 4cm 찢어졌던 사실이 끝나고 알려졌는데 이게 얼마나 아픈지 제가 주변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운동할 때 특히나 강한 힘을 순간적으로 사용하는 배구에서는 사실 복부 근육 부상이 잦은데 이 정도 찢어지면 경기 못 뛴다고 합니다 다 낫는데도 거의 한 달이 걸린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김연경 선수가 본인이 에이스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또 거기서 못 뛰니까 여기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상당했을 거고요 그런 얘기를 또 경기 끝나고 나서 털어놓기도 했었고요 그만큼 김연경 선수의 이 부상 변수에 대해서 대표팀이 굉장히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태국전을 대비해야 했던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걱정이 컸던 상황에서 만난 결승 상대 벌써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상대로 태국이었어요 제가 3주 전에도 이 예선에 대한 프리뷰를 해드리면서 태국 준비 상황을 그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브이리그를 중간에 중단을 했죠 그런데 태국은 리그를 아예 최종 예선 뒤로 미뤘어요 그리고 경기 공인구도 세 달 전부터 이미 만져봤고 또 이번 예선을 위해서 일본 전지훈련까지도 다녀왔습니다 그만큼 한국전 이 한 경기를 위해서 말 그대로 모든 걸 걸어섰고요 또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도 참 대단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불리한 조건에서 태국전을 맞았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런 외부적인 환경에 동요되지 않고 침착하게 잘 하더라고요 보통 스포츠 경기 많이 보신 분들은 배구뿐만 아니라 어느 종목을 망나하고요 초반 분위기를 보면 이 경기 이 팀이 이긴다 이런 게 좀 보이잖아요 솔직히 이번 경기는 제가 1세트 초반 중반 정도서부터 좀 우리가 전혀 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잘해줬거든요 진통제를 맞고 뛴 김연경 선수의 투혼 당연히 빛났고요 블록킹 2개에다가 서브웨이스 2개 이게 진통제를 맞고 뛴다고 해도 분명히 이게 통증이 있어요 통증이 있는 상황에서도 혼자서 22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재영, 이다영, 김희진, 김수지, 양효진, 박정하 제가 이 선수들 모두 언급을 한 것은 그만큼 이 선수들이 다 잘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리베로 몸을 날려서 상대 공격을 받아낸 김야란 선수의 디그도 굉장히 빛났고요 모든 선수들이 서브고 블록킹이고 공격이 다 잘 이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기가 잘 풀렸고 이게 결국은 라바리니 대표팀 감독이 추구했던 토털배구가 어느 정도 좀 녹아든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는 결국 태국이 꼼짝없이 자기들이 준비했던 건 하나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골고루 좋은 공격을 보여주니까 결과적으로도 또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우리 선수들의 서브가 무척 좋아졌다고 하던데요 네, 이 라바리니 감독이 이번 태국전을 준비하면서 강한 서브를 많이 준비를 했다고 해요 태국이 워낙에 빠르고 또 공격이나 수비 모두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서려면 상대를 흔드는 그런 서브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런 의도로 준비를 했던 거였고 이게 서브가 강해지니까 상대 리시브가 분명히 흔들렸고요 또 뒤를 날카롭게 파고드는 서브가 곧장 또 에이스로 연결이 되니까 우리가 서브 에이스 숫자에서 앞섰습니다 이게 또 도쿄올림픽 본선을 나중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또 상당한 자신감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서브 보안 이 부분은 굉장히 또 우리 대표팀에게도 아주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둔 여자 배구 대표팀 어젯밤에 귀국했죠? 네, 어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이 또 금위환향했죠 선수들이나 코칭 스태프 분위기가 당연히 좋았겠죠 현장에서는 또 올림픽 본선 진출을 축하하면서 포상금 1억 원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포상금이면 선수들 입장에서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번 대표팀이 전체적으로 참 끈끈했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본인이 그렇게 잘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애들이 이제 밥상 차려놓은 것을 나는 숟가락만 얹은 느낌이다 너무 겸손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러니까요. 수상소감을 따와서 되게 겸손한 걸로 유명했었잖아요 네, 또 김연경 선수가 이런 말을 했고요 이재영 선수는 연경언니가 있을 때 올림픽 메달 따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훈훈하니까 왜 이 팀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또 앞으로가 더 기대되게 만들었는지 그렇게 또 생각나게 했던 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여자 배구에게 도쿄올림픽은 김연경 선수의 마지막 올림픽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 눈길이 가는 것 같아요 어제 김연경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워딩을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면요 대표팀 은퇴 여부는 배구협회와 더 상의해봐야 한다 그래도 올림픽 출전은 2020년 도쿄가 마지막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연경 선수가 1988년 2월생입니다 올해 우리 나이로 33살이고요 때문에 올림픽이 4년 뒤에 열리면 그때는 37이 되겠죠 그때는 좀 아무래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김연경 선수 덕분에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이 그래도 황금기를 맞았다 황금세대를 맞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또 하고 있죠 라바니니 감독도 역시나 김연경은 그냥 주장이 아니라 한국의 리더다 항상 모두를 똘똘 뭉치게 하는 카리스마와 실력이 있다 이렇게 극찬을 했어요 그만큼 김연경 선수가 있을 때 올림픽 메달을 건 것을 보고 싶어하는 배구계의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배구 팬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김연경 선수의 어떤 도전 그리고 여자 배구 대표팀에 대한 관심 또 특히나 인기는 정말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대도 크고요 올림픽에서의 마지막 도전이 된다고 직접 밝혔는데 일단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상대할 팀들이 나왔습니다 조편성이 금방 나왔네요 오늘 새벽에 올림픽 여자 배구 조편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는 총 12개 팀이 출전을 하고요 2개조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1개조에 6개 팀씩 편성이 돼서 상위 4위 안에 들면 8강 토너먼트부터 해서 우승팀을 가리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조 편성이 좋습니다 일본, 세르비아,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케냐 이렇게 A조의 편성이 됐고요 반대편 B조에는 중국, 미국, 러시아,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터키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여자 배구에서는 제가 읽다가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중국과 미국이 세계 랭킹 1위, 2위고요 반대로 우리 조에서는 세르비아가 조금 강하고 브라질과 우리가 조금 밑에서 다투고 있고 일본이 아마 홈 어드밴티지를 얻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평가인데 김연경 선수도 이 조 편성에 대해서 해볼 만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좀 자신감 있는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랭킹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선 올림픽 우승 후보는 어떤 국가들이 있나요? 일단 세계 1위 중국과 2위 미국이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고 있고요 우리 조에 속해 있는 팀 중에서는 리우올림픽 은메달을 땄던 세르비아가 또 현재 세계 랭킹 3위예요 또 브라질이 4위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브라질보다는 반대편에 있는 러시아가 러시아는 우리가 또 작년에 세계선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우리가 졌잖아요 러시아가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 미국, 세르비아, 러시아가 금메달을 다툴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참고로 리우올림픽 때는 중국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세르비아가 은메달, 미국이 동메달을 땄고요 우리나라는 그때 탈강해서 아깝게 탈락을 했었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이루지 못한 단 하나의 꿈이 올림픽 메달일 텐데 이번 올림픽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일단 김연경 선수를 배국의 메시라고 하잖아요 키는 다르지만 그렇죠 메시가 월드컵 우승은 없었어요 그런데 올림픽 금메달은 있습니다 아, 네, 맞아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대회 그때 금메달을 땄었어요 그게 사실상 메이저 대회 거의 마지막 우승이었는데 김연경 선수도 이 꿈을 이뤄야겠죠 당연히 이뤄야 합니다 이룰 수 있고요 금메달은 사실은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진운이 분명히 따른다면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그러니까 3승 정도에서 8강 토너먼트 대진운을 유리하게 가져가고 예측 불은 올림픽 토너먼트에서 우리가 잘만 한다면 충분히 잘해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메달을 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우리가 시즌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올림픽에 거의 올인을 하는 체제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토털 배구가 어느 정도 녹아들면서 조금 더 우리가 미진했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완을 한다면 충분히 저는 메달을 따는 모습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고요 배구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올림픽 도전에 나섰던 배구 이야기 김지한의 잡스에서 나눠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남자 배구 대표팀도 같은 기간에 올림픽 도전했었죠? 여자 배구 대표팀과 다르게 남자 배구 대표팀 결과는 좀 아쉬웠습니다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난적 호주에게 2대3으로 졌고요 복병 카타르를 3대2로 아주 힘겹게 제약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렵게 조 2위로 4강에 올라갔는데 중결승전 저는 이 경기 참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이란에게 마지막 세트에서 우리가 6대11 그러니까 5점 차로 밀리던 거를 13대14까지 다 쫓아갔어요 그런데 이거를 결국은 아쉽게 마지막에 한 포인트를 내주면서 13대15로 지고 결국 세트스코어 2대3으로 패하면서 우리의 올림픽 본선 도전 20년 만에 올림픽 출전 도전이 안타깝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잘 싸웠다는 반응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 남자 배구 세계 랭킹 24위예요 다른 팀들 이란은 8위고요 호주도 15위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붙지는 않았지만 20위였는데 모두 어쨌든 우리보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선의 팀들이거든요 그런 팀들을 상대로 해서 어쨌든 우리가 연달아서 풀세트 접전을 펼쳤고요 또 무엇보다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고 싶다 이런 어떤 간절함이 경기력에 정말 많이 묻어났습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도 대단했지만 남자 배구 대표팀도 20년 만에 올림픽에 나간다 이 키워드로 선수들이 처음에 준비할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내심 좀 뒤집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했지만 아쉽게 졌고요 그런 한계 속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많은 배구 팬들이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또 격려를 많이 보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론적으로 올림픽 출전에 실패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좀 씁쓸한 결과인 것 같아요 네 결과가 어쨌든 간에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또 이 결과가 바뀔 수도 없고요 남자 배구 대표팀도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어제 임도은 대표팀 감독이 또 이런 말을 했는데요 2024년과 28년 올림픽까지 내다보면서 세대교체를 하려고 한다면서 또 대표팀을 1진과 2진으로 운영하면서 젊은 선수들을 앞으로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대표팀 주력 선수들의 평균 연령을 봤거든요 32살에서 33살 정도 됩니다 주장 신영석 선수가 우리나이 35이고요 한 선수 선수 박철우 선수가 36, 곽승석이 33, 최민호 선수도 33, 전광인 선수도 이제 30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30이 넘는 그런 나이를 형성을 했는데 그만큼 이 선수들의 뒤를 이을 선수가 더 나와줘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임도은 감독이 젊은 선수들 특히나 대학생 선수들을 조금 더 뽑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겁니다 주축 선수들이 대부분 30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진짜 선수들이 제일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선수들 스스로는 경기 끝나고 나서 최선을 다했지만 후회는 없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냈지만 그래도 올림픽에 나가지 못한 아쉬움은 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신영석 선수는 어제 귀국을 해서 우리 세대는 여기서 멈췄지만 한국 남자 배구는 더 전진해야 된다 거의 무슨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이 우리 세대라는 표현을 보면 결국은 곧 다음 세대에 대한 응원 또 이를 끌어가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좀 많이 해석이 됐어요 신영석 선수뿐만 아니라 박철우 선수도 부담을 후배들에게 넘겨준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좀 후배들이 자신들이 못했던 것을 앞으로 해내야 된다 이런 부담을 좀 선배들이 많이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좀 아쉬움이 더욱더 커 보였습니다 이렇게 남녀 배구 대표팀의 올림픽 도전 일정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끝나자마자 오늘부터 바로 프로배구 브이리그가 재개됐죠 네 곧장 오늘부터 브이리그가 재개가 됐고요 남자부 대한항공과 한국전력 그리고 여자부 흥국생명과 IBK 기업은행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자부는 흥국생명이 3대0 승리를 거뒀고요 남자부도 조금 전 경기가 끝났네요 대한항공이 3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도 바로 경기 뛰었나요? 오늘 이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이 바로 뛰는지 이 여부가 굉장히 관심이 모아졌거든요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흥국생명의 이재영 선수가 또 뛰지 않을까 이런 또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들어온 소식으로는 이재영 선수가 오늘 굉장히 뛰고 싶어했다고 해요 박민희 감독이 이재영의 몸 상태가 생각보다 좋더라 특히나 선수 성향이 경기를 뛰는 것을 워낙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나이가 또 젊으니까 또 이렇게 펄펄 날려고 하는 이재영 선수의 캐릭터를 볼 수 있었는데 결국은 오늘 경기에 출전하지는 않았고요 다른 선수들 IBK 기업은행의 김희진 선수나 김수지 선수 또 흥국생명의 김애란 선수 이주아 선수도 오늘 쉬었습니다 반대로 남자부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의 한 선수 정지석 곽승석 모두 선발 출전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특히나 현재 순위가 오늘 전까지 2위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총력전에 패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대표팀에 갔다 왔던 이 선수들이 또 주축이니까 이 선수들이 모두 투입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선 끝난 직후에 남녀부의 행보가 좀 달랐네요 현재 남녀부 순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을 조금 더 반영을 한 순위를 전해드리면요 남자부에서는 우리카드가 14승 6패 승점 39점으로 선두에 있었고요 대한항공이 또 승점이 같아졌지만 세트 득실률을 따져서 아마 우리카드와 대한항공의 1위, 2위가 갈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대캐피탈이 승점 33점으로 3위, OK저축은행이 4위, 삼성화재가 5위 또 KB손해보험과 한국전력이 그 뒤를 이었고요 여자부는 현대관설이 현재 승점 33점으로 선두에 올라있고 흥국생명이 또 승점 3점을 따냈지만 세트 득실률에서 밀려서 2위에 랭크가 돼 있고요 GS칼텍스가 3위 이렇게 3개 팀이 3강을 여자부에서는 형성을 해 있습니다 이어서 KG신삼공사, 한국도로공사, IBK기업은행 순으로 4위, 5위, 6위에 랭크됐습니다 순위표를 쭉 살펴보다 보면 남녀부 모두 자주 바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선두 싸움이 올 시즌에는 정말 치열합니다 그래서 매일 경기가 있는 날마다 순위표를 정리하는 사람들이 참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제가 아까 승점을 조금 제가 언급을 해드린 게 남자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위부터 5위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1점, 2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오늘 대한항공이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한 경기를 더 치렀기 때문에 다른 팀들의 승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여러 번 뒤바뀌 수가 있고요 반대로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3강을 제외하고는 4위, 5위, 6위 그러니까 3략과 3강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남자부도 사실 6위, 7위 팀하고 위에 5개 팀하고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좁혀져야지 이 V리그 판도도 더 재미있게 흘러가고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또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올림픽 예선 기간에 V리그가 휴식기를 가졌었는데 이 기간에 변화를 선택한 팀도 있었다면서요 네, 여자부는 지난달 19일 이후에 오늘 경기가 26일 만에 열린 거고요 남자부도 열흘 만에 경기를 치른 겁니다 나름대로 이 기간이 전력을 바꿀 수 있는 휴식기, 또 정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역시나 각 팀들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제였습니다 어제 여자부 GS 칼텍스와 IBK 기업은행이 2대2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습니다 시즌이 이제 중반을 조금 넘어서는 그런 시점에서 선수를 이렇게 2명씩 바꿨다 이것은 그만큼 이 팀들이 어느 정도 전력의 변화를 좀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또 여기에다가 남자부 6위 KB 손해보험이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기존 외국인 선수였던 브라함 선수가 부진에다가 최근에 복근 부상까지 겹치면서 새로운 선수를 물색을 했고 브라질 출신의 마테우스 크라우척이라는 선수가 새롭게 가세를 합니다 아직 사실 KB 손해보험도 조금 플레이오프 희망이 있거든요 아직 경기 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기는 아직은 좀 이른 상황에서 KB 손해보험에 마테우스가 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예선에서 좋은 경기들을 보여줬으니까 좀 분위기가 V리그 흥행까지 이어지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그래도 전체적으로 V리그 흥행 성적이 좋은 편이에요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TV 시청률이 평균 1%를 넘었습니다 1.07%를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평균 관중 수도 지난 시즌보다가 소폭 올랐습니다 남자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4만여 명 또 여자부도 10만 3천여 명 정도 그러면서 총 관중 수가 작년에 24만 987명에서 한 6천여 명 정도 증가한 24만 7천여 명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남녀배구 대표팀 모두 조금 희비가 있었기는 했지만 그래도 경기력적인 면에서는 둘 다 좋았거든요 이 좋았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분위기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꽤 좋아 보입니다 이쯤에서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김재한 기자 성격상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V리그 개막하면서 우승 후보로 예측했던 두 팀이 있었다면서요 그때 제가 살짝 언급했었습니다 마지막에 흘러가면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제가 혹시 여쭤봤었나요? 살짝 여쭤봤습니다 물어봤었습니다 제가 그랬군요 어느 팀이었죠? 그때 제가 남자분은 OK저축은행 그리고 여자분은 흥국생명 이렇게 점쳤습니다 그 예상이 지금도 어떻게 맞아 떨어지고 있나요? 제가 이 코너 하면서요 다른 종목도 여러 개 했는데 제가 이 코너 하면서 맞췄던 게 지난 시즌에 프로농구 울산 현대보비스 우승한다 그거 하나 맞췄어요 제가 그동안 그래서 사실 이런 좀 맞추는 거하고는 저는 좀 정연호 PD도 제가 알기로는 그 앞 코너를 했던 정연호 PD도 잘 못 맞추는 거라고 했는데 저는 정PD보다도 더 못합니다 하지만은 글쎄요 저는 남자분은 솔직히 좀 흔들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제가 처음에 예측했던 그대로 한번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스포츠 스포츠의 많은 전문가분들이 함께하지만 제대로 맞추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잡다운 스포츠 이야기 김재한의 잡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앙일보 김재한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NBA 이야기 조선에도 바로 찾아올 예정인데요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생생하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 청취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 스트리밍도 내일 진행될 본방송이 나간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8시 30분에 돌아올게요 김정연의 스포츠 스포츠 김정연의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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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